눈을 쳐다볼 수 없을 텐데 부담스러워서요? 아니죠? 플로팅은 감사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요 이채민씨, 이무진씨, 이은지씨 함께 모시겠습니다 뮤직뱅크의 MC 이채민씨 그리고 리무진 서비스의 이무진씨 이은지의 가요광장의 이은지씨 세 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, 그쪽 가운데 테이핑 쪽에 서주시고요 세 분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지만 오늘은 한 번 친하게 보통 한 번 제 볼게요 왼쪽 분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가운데 쪽도 한 번 바라봐 주실까요? 네,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사만 오늘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네, 안녕하세요 네, 한 분씩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가수 이무진씨입니다 네 네 네, 반갑습니다 리무진 서비스로 오늘 올해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또 연예대상 무대까지 쓰게 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? 아, 참 뭔가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작한 리무진 서비스가 어느새 2주년이 다 되어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많은 아티스트분들을 마주하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예대상까지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은지씨 오늘 지금 굉장히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이 혼남도 함께 하셔서 네, 정말 행복합니다 가운데 자리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은지의 가요광장으로 많은 사랑 받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또 연예대상 무대까지 초청을 받으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요? 아,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누군가를 축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재미나게 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, 의상이 오늘 되게 평소에 못 보던 굉장히 섹시합니다 약간 코첼라 느낌? 누구요? 코첼라요 아, 네, 맞아요 코첼라 느낌 약간 카네기 요리스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드레스를 입었지만 코츠를 신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와우, 역시 역시 대한민국 예능계의 대세 이은지씨 오늘 DJ로서 또 좋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메라 켜! 아, 좋습니다 이채민씨도 뮤직빅크 MC로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, 네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도 받을 수 있고 또 축하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좋습니다 어, 이은지씨랑은 오늘 초면이신가요? 네, 초면이요 어, 어떻습니까?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좀 평가한다면? 아, 네 실물을 뵈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아, 네 어,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부담스러워서요? 아니죠? 아니요, 아니요 너무 예뻐서 네 이은지씨는 어떠세요? 또 이렇게 양쪽에 훈남들이 계시네요 플로팅은 감사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도 있어요 역시 역시 미안해요 네, 그렇습니다 아, 좋습니다 이무진씨 내년에도 리무진 서비스로 계속 또 많이 또 인사해 주실 거죠? 네,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 오늘 모두 좋은 결과도 있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뮤직뱅크의 MC 이채민씨 그리고 리무진 서비스의 이무진씨 이은지의 가요광장의 이은지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